안녕하십니까 깨만쏘디입니다. 저번에 레인보우 식시지 블러드옥 키드 어... 글라즈 연막 패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막... 글라즈 자체의 패치가 있는게 아니라 그냥 연막... 연막 수류탄, 연막탄 자체의 패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레스 진압에서 태양파크 맵 실전 난이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라즈... 연막탄을 들고요. 당연한 소리지만 그냥 PMM 뜨는게 제일 좋죠? 똑같이 정문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밤이 아니라 낮이라서 좀 더 좋네요. 언제나 3방 컷은 좋고 오... C4때매 죽을 뻔 열러줄따가... 뭐지? 아 저쪽이 반대쪽이었나? 아... 죽은... 죽은 시체는 이제 노란색으로도 안 보이죠? 그리고... 뭐 했다고 벌써 피가... 50%밖에 없어... 내가 확실히 연막에 들어가면은 아니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나도 안 보이고 상대도 안 보이기 때문에 확실히 연막 좋아진 거 같긴 한데 근데 그렇다고 연막을 이용하다가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 상태가 돼 버릴 수도 있어 가지고 연막은 없어졌는데 꼴리 가면 되겠다 두방에 깨지는 건 참 좋은 패치인 거 같아요 이렇게 스탭 빨고 있는 거 같지 갓갓 PMM 보급 더 먹고 연막 계속 뿌리고 우울 얘네들은 연막 가까이 가면은 못 참는 모습 보여줘 가지고 피드백을 너무 잘 받는 거 같아요 진짜 플레이어는 그냥 안 들어가거나 그냥 가만히 있을 텐데 쪼고 소리 들으면서 난이도가 난이도인 만큼 연막은 좋아졌는데 연막 좋아졌다 해 가지고 거기 안에 가만히 서 가지고 하는 건 좋은 거 같지는 않고 그냥 글라즈한테 좀 눈여겨볼 점은 이제 죽은 시체한테 노란색이 뜨지 않는다 그것만 봐도 충분한 메리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만 여기는 가장 그곳이죠 2층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다 2층에 있는 거 맞나 글라즈의 스코프를 근데 억홍이 아닌 상태인데 억홍이 아닌 상태인데도 너무 줌을 땡겨 가지고 보니까 좀 불편한 게 없지 않아 있는 거 같긴 해요 자꾸 T랑 G랑 헷갈려 가지고 확실하게 안 보이죠 그냥 그림판 칠한 것 마냥 테라즈 진압은 이래서 좋죠 확실히 글라즈 말고도 잉도 그냥 성광탄 자체의 면역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성광탄 가젯 개수를 줄인다거나 해서 아니면은 칸델라 자체를 그냥 하향시켜 가지고 그냥 아군 성광탄 적군 성광탄 뭐 적군 성광탄 던질 일은 없겠지만 자꾸 헷갈리네 자꾸 헷갈리네 삼광은 면역이 안되는 나머지 네명인데 어딘지 모르겠네요 나머지 네명인데 어딘지 모르겠네요 아 그리고 트랩도 세방에 부서집니다 세방에 부서집니다 면역이 ass 나는 나머지 소환으로 skulle 연막 Software 적군 면역이 층 250 mil 어딨지? 언제 안으로 들어왔냐? 너네 어디로 들어왔어? 트랩두업 무릎 좋다 너네 실전은 아니던데 네 아무튼 글라지는 여기까지입니다 글라지 말고도 연막탄 들 수 있는 친구들은 많으니까요 확실히 이번에 몽탄유가 연막탄 들 수 있는 만큼 연막탄 뿌리고 방패 등으로 내려놓고 폭탄 설치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연막탄이 확실하게 너무나 사기적으로 안 보여지기 때문에 그냥 아예 투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상대도 안 보이고 멀리서 보는 나도 안 보이고 애초에 그냥 소리로만 들을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었기 때문에 연막탄 확실하게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에 두고 문화에 두고 번이 연결되지